우리 오늘은 뭐 만들까요? 딸기 푸딩! 엄마 구원 남았대! 바나나를 갖고 와! 알았어 엄마 갖고 올게! 잠깐만! 엄마 따라 하자! 이야! 계란다! 왜 알니? 그곳? 안이는 맛이 안rett다! 다 넣어도 돼, 아인아 오! 한 개 더 나! 공기가 좋아? 엮을래 우리 동자 여구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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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, 삼미아 조금만 넣어 한 입 먹어, 한 입 먹고 더 넣어두세요? 나도! 알았어, 삼미아 한 번 넣어 우리 왜냐면 와인아 우리 그거 만들려고 했잖아 언니가 안 먹지마 여기 우유 있잖아 쩌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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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섞어 쎄어? 잘 섞어 잘 섞어야 돼 계란 덩어리 없이 잘 섞어야 돼 쩌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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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차미나 엄마 이렇게 고아줄까? 엄마 힘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로 섞일 수 있어 아인아 이렇게 해봐 맞아 우리 아인이 잘하고 있지 우와 하나 둘 됐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하나 둘 나 자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연핑크로 됐네 아까는 진한 핑크였는데 이제 연핑크로 변했네 핑크 핑크는 뭐지? 분홍색이지? 분홍색이 죽어라 뭐지? 연핑크 죽어라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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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연핑크야 연핑크야 맞아 연핑크 너 사라졌어? 저랄 사라졌어 저래요 아린아 참미나 그거 하는 사이에 이거 버터야 버터야 이거 버터인데 버터 그거 넣는 거 아니고 조금 이따 푸딩이 여기 잘 떨어지게 이거 버터를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야 돼 아이니 해볼까? 아이니 해볼까? 아이니 해봐봐 옆에 골고루 발라줘 풀같이 골고루 발라줘 찬민아 찬민아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 잘 발라줘 이렇게 발르면 재밌는데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 아삭해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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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엄마 다 섞었어요 다 섞었어 아 조심조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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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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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잘해도 먹을 수 있어 반대로도 뭐야 전자렌지에? 엄마 것도 따라야 돼 아 그거 지금 먹으면 안돼 엄마 거는 많이 있나? 엄마는 여기 이게 만들어볼까 우와 우리 이제 전자렌지에 들어가 볼까 오우 우리 우유를 왜 준비했어 이거 재료니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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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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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민이도 해봤는데 그리고 우리 이쪽에 우리 꾸미자 위에다가 야구르트 넣고 찬민이도 넣어봐라 딸기! 됐다! 딸기! 우리 딸기도 이쁘게 엄마 우리 한번 먹어볼까? 찬민이 우리 딸기 엄마 두 개나 줘 세 개나 엄마 그거 웃기다 웃기지마 찬미씨 맛있어 입 앞으로 돼 어때? 어때? 맛이 어때? 응? 맛이 딸기 맛이 나 딸기 맛나? 맛있어요? 맛없어요? 맛있다 응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? 맛있는데? 아니 뭐지? 뭐지? 이제 그 후회가 더 심각한 것 처럼 우리의 오랫동안에 두 개의 오랫동안에 두 개의 오랫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오랫동안에 두 개의 오랫동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